성재형 요런 민증 오랜만에 보죠? 수기로 적혔네요? 주민등록증이 그때 세대인가요? 플라스틱으로 된 것 부터만 받았나요? 저는 이걸 받았던 것 같은데 받았다고 하네요 초니PD는 받았다고 하네요 그럼 받은거죠 저분 시골 출신이라 메인 작가님도 받으셨대요 저 작가도 시골 출신이라서 서울 촌놈이 또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채팅창에 배디는 호패 받지 않았냐고 잘자 내 꿈꿔 코코 자